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새로운 색상 2300번 을 올려 드렸는데 그 실이 이제 회색하고 검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메인 실은 이 실입니다. 튜브사 안에 울모헤오가 박혀있는 이태리 실인데 이 실이 되게 가볍고 세탁을 하면 촉감이 완전히 환상적이에요 이 편물 자체가 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반해서 이제 스웨터를 뜨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 무늬가 한때 엄청 유행 했었거든요 모자도 많이 뜨고 근데 저는 이걸로 이제 스웨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패키지로 올렸던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도안 보고 실하고 딱 맞는것 같아서 뜨고 있구요 6mm 로 뜨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실의 느낌을 조금 더 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물 많이 뿌리고 스팀 살짝 주고 건조를 됐는데 이거를 이제 정식적으로 세탁을 하게 되면 더 이제 폭탁해지더라구요 기모가 더 많이 올라와서 예 폭탁해지는데 근데 요 방울무늬 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방울무늬가 원래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조금 구멍들이 보입니다 예 실이 이제 섬그러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무늬 자체가 원래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더 폭탁하게 뜨고 싶으신 분들은 쥐생모에어 있잖아요 예 그거 섞어서 뜨시면 되요 그리고 저는 가슴둘레 100 사이즈로 뜨고 있고 지금 한 40cm 정도 떴는데 어 140g 갖고 제가 뜨고 이만큼 남았어요 근데 무게감이 거의 없는것 처럼 느껴지네요 엄청 가볍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이 디자인 아마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엄청 오래된 패턴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후드 후드가 달립니다 일반 라운드 니트에 라운드 타입의 니트에 그 안쪽으로 해서 이제 후드가 만들어지는 그런 타입이고 이제 빨리 완성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문이 뜰 때 주의할 점이 있거든요 뭐 그런것들은 나중에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영상을 찍어 드리고 이번에는 요 실의 느낌이 어떤지 보여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 거에요 감사합니다